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풍윤지의 tv 한상욱입니다. 한화솔루션 같이 볼게요.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조금 안좋아 가지고 조용히 영상을 촬영을 하도록 할테니까 집중해서 한번씩 들어봐 주시고요. 라디오 듣듯이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그리고 왔다. 이번주도 주도주체험을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안하셨다고 하면 꼭 받아보시고요. 아주 좋죠. 수익도 챙겨드리고 포트폴리오 관리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손해보실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이득들을 단순하게 클릭 몇번만으로도 챙겨가실 수 있는 것들이니까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눌러 보세요. 그리고 거기 안에 링크가 있는데 링크 누르시고 무료치원 신청 누르시고 그 다음 한화솔루션 보고 왔습니다. 좀 더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국내 첫 ETF로 태양강하고 에너지저장장치 기업들이 투자하는 ETF가 다음달에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아리랑 태양강 ETF입니다. 이 안에 물론 당연히 한화솔루션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무조건 들어가죠.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ETF가 나와주게 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사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투신에서의 매수 유입이 들어와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 건 그나마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들의 자금 유입 자체는 굉장히 꾸준하고 수백억의 자금이 거의 확장적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 안에 한화솔루션의 비중이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좀 중요하겠다만 현재로서 봤을 때 한화솔루션 충분히 비중 자체가 크게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제가 아마 수차례 말씀드렸을 겁니다. 한화솔루션 기술적인 반등 부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요. 21선 위로 뚫어주는 양봉 하나만 보여주면 5만원 위로 올라가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 구간에서 거래를 터뜨려 줄 건데요. 아마 이 구간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여기에서 주주분들이 아무리 뭐 어떻게 하신다고 해도 쉽게 올라가질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다. 네 그죠? 여기에서 모듈라고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전 다시 깨고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한화큐셀이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에도 참가하고 본인이 어떤 회사인지 태양광인데 방음벽 태양광 설치하고 여러모로 발전한다고 해도 태양광 패널이라는 그 업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계점도 명확하거든요. 사실 한계점도 명확하다 보니까 이 성장 프리미엄을 어떻게 줄 거냐. IRA 이슈 붙고 나와준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도 주가의 박스상단 밸류가 저 윗구간이지만 정해져 버렸다는 게 사실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미래가치 프리미엄을 미리 받아버린 기업은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냐면 제로소멸로 움직입니다. 저는 이게 사실 제일 아까운 거에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보면 지루소멸도 있고 지루소멸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솔루션은 명확하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지루소멸을 해나가려는 그런 일련의 액션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지금 내가 비중만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기업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도 다니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내가 때로는 어떤 가게라면 칼국수를 파는 집이에요. 근데 그 칼국수 집에 칼국수만 파는 거예요. 다른 메뉴가 없어. 그러면 그 집이 칼국수 맛집인가? 하면서 이제 가서 먹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메뉴가 다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리스크 또한 같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칼국수가 잘 팔려가지고 그 칼국수 집이 잘 된다고 해도 그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왜? 사람들이 먹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셨죠? 하루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가게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들도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허빈지TV 꼭 주도 추천을 받아보십시오. 많이 준비했고 도움되실 거예요. 수익도 가져가실 거고 여러분들 영상 찍을 때 필요하신 종목분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참고해 가지고 영상으로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댓글을 보세요. 댓글 맨 위에 링크가 있고요. 이 링크를 누르시고 무료치음 신청 누르시고 그 다음 하나스루션 보고 왔습니다. 이 정도만 안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